저희들이 마지막 곡 남았습니다. 마지막 곡을 이어서 할건데요. 지금까지 너무 시끄러웠고 축제 분위기였는데 정말로 저희들이 새로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진짜로 열심히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진홍곡 하겠습니다. 저 이거 할 때 여기에다가 딜레이 좀 많이 줄 수 있을까요? 진홍곡 하겠습니다. 진홍곡 하겠습니다. 진홍곡 하겠습니다. Bitco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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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